그남자 작사 그남자 작곡의 딜라이트입니다. 갑자기 웬 그림이냐고요? 저희 카메라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도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을 찾아간다는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나왔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DK형 어디 갔지? 아 형 어디 갔다 오셨어요? 화장실 갔다 왔지? 아 형 오프닝 좀 혼자 했잖아요. 아 왜 혼자 하고 그래? 화장실 간사에. 내가 오늘 개운하기 시작하려고 화장실을 딱 갔다 왔는데 어? 형 그래서 개운해요? 아 너무 개운합니다. 제 생각에 비대는 현대과학이 나온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형 갑자기 왜 비대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비대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 주제는 비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코드 줘보세요 코드. 2마이너? G키가 좋겠어요. 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오늘 노래는 비대에게 바칩니다. 아비대. 넌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난 항상 내게 등만 보여 넌 조용하게 내 뒤에서 날 위해 눈물을 흘렸지 눈물을 흘렸지 아, 아,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날려준다 그대, thank you 우린 가끔 안 맞기도 했어 우린 가끔 차갑기도 했어 우린 그래도 살을 맞대고 우린 지난 일은 씻어내자 아, 아, 촉촉하다, 촉촉하다, 촉촉하다 그대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날려준다 그대 thank you I'm you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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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